어깨 통증이 생겨도 단순한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통증 부위나 증상에 따라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어깨 회전근계 파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무병원 정형외과 이상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겨우 내에 쓰지 않던 몸을 무리해서 쓰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계 파열로 병원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회전근계란 정확히 어떤 부위를 말하나요? 네,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들 사이를 통과하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이들의 주요 기능이 팔을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돌리는 회전기능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이라 부릅니다.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하근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기 팔을 올리거나 안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4개의 힘줄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팔패가 탈구되지 않도록 어깨 관절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 사진은 정상 어깨고요. 오른쪽 고림에 하얀 부분이 힘줄이 끊어진 모습인데요. 이 4개 근육의 힘줄이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면 회전근계 파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어깨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따 방송 끝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회전근계가 파열되는 이유는 어떤 데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전근계 진안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단증하기는 어려운데요. 주로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내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계의 힘줄에 대행성 변화나 혈액순환 저하가 가장 널리 거론되고 있고요. 외적 원인으로는 외상에 의해 찢어지거나 뼈와 힘줄에 충돌 현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회전근계 파열이 노화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30, 40대 청장년층에게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스포츠나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이 회전근계 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특히 어깨 스윙 동작이 많은 야구, 배드민턴,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을 반복적으로 해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면 회전근계가 파열되기 쉽습니다. 손을 바닥에 짚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외상도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회전근계가 파열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파열되니까 주 증상은 통증이겠죠. 통증의 위치는 어깨 관절의 앞, 옆, 그리고 어깨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팔을 덜어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덜어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며 누운 자세에서 악화하며 특히 야간의 통증이 심합니다. 파열되시 심해지면 권력 약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팔을 덜어올린 채 이렇게 10초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회전근계 질환은 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이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심각한 통증이 볼 수 있는 반면 전체 파열의 경우에도 자각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만으로 병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이라는 점에서 오십견과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십견과 회전근계 파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인데요. 오십견은 관절 사이에서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낭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회전근계 파열은 힘줄이 찢어져서 통증과 근력 약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십견은 타인이 환자분의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해도 어깨가 굳어서 잘 올라가지 않지만 회전근계 파열은 타인이 환자분의 팔을 들어올리면 통증은 있지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전근계 질환을 오십견과 구분하는 자가진단 방법은 아픈 팔의 운동 범위와 아프지 않는 팔의 운동 범위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오십견은 어떤 방향으로 팔을 올리거나 들을 때 어느 범위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또한 어깨가 굳어져서 아무리 본인이 팔을 올리려도 올라가지 않고 통증만 심해지는데요. 대개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거나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근계 파열은 아프긴 해도 반대팔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파열로 인해 힘이 약해져 올린 팔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픈 팔이 툭 떨어지거나 어깨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보통 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전근계 파열도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하지 않아도 좀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이 회전근계는 내기 중 한 개의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면 손상된 한 개의 힘줄은 그만큼 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세 개의 힘줄이 한 개의 힘줄을 먹은 만큼 더 열심히 움직여주기 때문에 손상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깨 기능이 달라진 것 역시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회전근계는 뿜 파열에서 전청 파열로 소 파열에서 큰 대파열로 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파열에 위치와 정도 양상에 따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만약 회전근계 파열을 그냥 방치할 경우 심한 관절념으로 진행돼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견딜만 해도 심한 경우는 관절념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좋겠네요. 또 파열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회전근계 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그리고 직업, 필요한 기능의 정도와 파열의 크기, 통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손상된 범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깨 회전근계 파열의 범위가 작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겠죠.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또는 주사를 이용한 통증 치료, 스트레칭을 인한 관절 운동, 어깨 주위 근력 강화 운동 등이 있으며 파열이 심하지 않거나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시행을 합니다. 회전근계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는 수술을 시행해야겠죠. 햄줄이 봉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점액 낙명, 활액망 염령을 제거하고 힘줄과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견봉 같은 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개방적 수술식으로 봉합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파열의 크기가 광범위하거나 파열 부미가 몸쪽으로 들어간 위축이 심한 경우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봉합을 해도 재팔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인에게 심한 통증과 근력 약호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하다면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어깨 회전근계 파열처럼 꼭 치료해야 할 어깨 통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깨 질환이요? 어깨 힘줄에도 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을 석회성 근염이라고 부릅니다. 석회는 분필 가루가 모인 것 같은 모양으로 생기며 돌의 크기는 직경 1S2mm부터 크기는 3cm 이상으로 수개월 순일에 걸쳐서 조금씩 커지는데요. 보통 콩알 정도의 크기가 가장 많습니다. 석회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힘줄의 대행성 변화로 인해 힘줄 세포가 괴사한 부위에서 석회가 차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승일 때는 골절됐을 때와 비슷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만승일 때는 석회 부분이 주의 조직을 압박해 결리거나 묵직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승이가 석회가 작은 경우에는 석회를 제거하지 않고 염증 치료만으로 통증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회전근계 파열이나 오십견 석회성 근염에 대해 알아봤는데 일상 속에서 이러한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어깨 통증의 근본 원인은 상체에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굽어진 어깨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과긴장을 유발하여 유연성을 잃게 되는데요. 이는 작은 외상에도 인대나 힘줄이 쉽게 파열되는 유의가 됩니다. 평소에도 매일 3, 4일 정도 어깨 스트레칭하는 것이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손을 잡고 전방거상, 척방거상 이렇게 하는 것이 외회전, 오르크아시안 내회전인데요. 집에서 손 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팔꿈치가 어깨 높이 이상 올라가는 자세는 어깨 천장뼈와 팔뼈 사이에서 힘줄이 맞춰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반복적인 어깨 운동, 특히 중량을 들고 시행하는 어깨 운동은 힘줄의 손상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적당한 중량을 이용해 운동하고, 운동 전후에는 어깨 관절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손상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말씀하신 과격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정도로 여기고, 서서히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방치한 경우가 많은데, 빨리 이런 통증이 발생한다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청모병원 정홍외과 이상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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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